정말 몰랐니? 아니면은 이 애미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여까지 왔니? 엄마, 나도 지금 충격을 흡수한 시간이 필요해. 아, 뭘 잘했다고! 너희 아버지 갈면 난 끝장이야. 당장 뭐라고 얘기를 해? 누구냐, 응? 애 아빠가 대체 누구야? 야, 올 봄이라도 당장 결혼을 하자. 이렇게 된 거 좀 빠른 감은 있지만은 아니, 뭐 옛날 같으면 빠를 것도 없어. 나도 네 나이 때 결혼을 했으니까. 아, 있다고 애정 없이 어떻게 결혼해? 아, 너 사랑 타령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키우냐, 어? 그리고 그 수모를 어떻게 받으면서 살아? 너는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아, 힘들어. 나가시고요? 어, 이제 병실 좀 가봐야지. 아침에 황병한 일 했었다며? 응급실 간호사들이 수근 다행 소리 들었군요. 아, 근데 걔는 몇 달 동안 맨 스트레이시 안 하는데도 이상하지도 않았대?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아, 근데 대학교 1학년이면 알만한 거 다 알 나이 아니에요? 아휴, 글쎄. 요즘 10대의 성 개방인이 성의 상품하니 말은 많은데 병실이 들어온 한 채도 보면 성이 돼서 너무 무지해. 여성들 중에 자기 배란이를 아는 사람 몇 안 될걸? 그게 다 건전한 성보다는 자극적인 성문화가 너무 많이 노출돼서 그래요. 아휴, 한참 조일 나이에 애기 없는... 아휴, 깜찍해. 어? 저기요. 아, 저 말입니까? 응급외학과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아, 거기는 왜요? 남풍촌 선생님 만나러 왔거든요. 예, 저도 응급외학과인데요. 그러세요? 그럼 오빠 좀 불러주시겠어요? 휴게실에서 기다릴게요. 아니, 오빠요? 아, 그럼 저 남풍촌 선생님 동생분 되시나보죠? 핏질로 묶인 건 아니고요. 애정으로 묶였어요. 예, 저... 그럼 가 계세요. 제가 불러다 드릴게요. 나만 자리를 비우면 딴점 부리는 것 같아요. 화이팅은 화이팅을... 멀리다 다시 지나가세요. 아휴, 참고 오래 여자분 얻는 눈이 있어가지고 정말. 뭐라고요? 사라의 말이에요. 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주름 그 나이에 한 10년은 차이 나겠더라. 아휴, 뭐가요? 뭐긴 뭐예요. 휴게실에나 가봐요. 내가 말이에요. 그 여자 얼굴이 이뻐서 그냥 이만큼 봐주는 거예요. 아니, 여자라뇨? 가봐요, 휴게실에. 오빠, 오빠 찾는 여자가 있을 테니까. 안 갈 거예요? 아, 네. 저, 남 선생님 애인 있어요? 사라의 말이에요. 뒤로 내수는 답 떨어요. 참. 아니, 근데 제주도 좋지. 아니, 맨날 벌닭 먹으면서 어느 시간에 나가서 여자를 만났지? 장난하는 거야, 뭐예요, 이거. 시대는 자꾸 성계방 추세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가부장 제도에서는 아직까지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만 정제를 강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방법으로 임신한 여자들이 자꾸 숨기고 수치심을 느끼고 점점 미혼모가 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과장님은 김채연 환자가 숨기고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든지요. 아유, 애 아빠는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보여도 그 또래 남자일 텐데 그 나이는 가정을 책임지기엔 너무 가벼운 나이예요. 성인섭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선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 다음에 약물 치료에 들어가야 돼요. 주세요. 자, 그럼 두 사람 수고 좀 하고 있어요. 네. 저 혹시 구인태 씨라고 아세요? 왜 그러신데요? 좀 뵐 수 없을까요? 계속 연락을 해도 안 돼서 찾아왔거든요. 계속 연락을 왜 해요? 너무 상투적인 질문 아닌가요? 여자랑 남자랑 계속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잠깐 기다리세요. 불러드릴 테니까. 아니, 저 요 밑에서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기다리실래요? 휴게실로 내려가서 기다리죠, 뭐. 좀 부탁해요. 여보세요? 구인태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네. 안 계세요? 알았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올까요? 병원 내에는 없나 봐요. 내가 휴게실 갔다 올게. 언니, 같이 가요. 그 자 만만치 않겠던데요? 이선념, 나도 마상미야. 이대로 지진 않아. 왜 혼자예요? 병원은 안 계신가 봐요. 오프라 퇴근하셨나 본데요. 집에도 개인 호출기도 다 안 받아요. 누군진 모르지만 우리 인태 씨한테 관심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전 그냥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죠. 우린 이미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니까요. 집사다. 회원님한테 약속한 사이니까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대제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저희는 없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쪽vis을 가고 있다는 게 있어요. 옆에 쥐고 있어요. 그 아침이 워낙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죽을 때 libr은 그osis이야. 20세 여자 환자로 급성 고통과 워터리 디스처지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와냈습니다. 환자의 탈환은 올 제로로 성 접촉에 대해서는 부정했으나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의심되어 상과 검색했습니다. 내진 결과 PROM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네, 현재 폐본은 없고 바이탈 스테이브라입니다. 태아의 심음도 분당 120회로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몇 주나 됐어? 30주입니다. 이야, 30주면 배도 꽤 불렀을 텐데 참 대단하구만. 거기 뭐 나도 만사교대에서 들어와서 임신인 줄 모르고 병실로 올리기 전에 저 짓에서 해나는 경우를 종종 봤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이번 경우는 몰랐다기보다 환자 자신이 숨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30주면 폐성석도 아직 미숙할 거야? 산부와 태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분만 지원시키는 거 알고 있지? 네, 현재 항생제와 분만 지원자가 로딩되어 있습니다. 좋아. 근데 요즘 미혼모가 덜어 내원하는 경우도 있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문제가 많구만. 이번 기회에 일반인을 위한 성교육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 혜진 중인가? 내가 자네하고 의논할 게 있는데 이따 내 방으로 좀 들르게. 그러죠. 왜? 아, 너 그 말 사실이야? 그러니까 선배도 조심해, 어? 야, 믿는 도께 발등 지킨다더니. 아 들어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진통이 심해졌어요. 초음파 했더니 양소과소증이 있고 태반혈액순환 부전으로 아이가 유용한 상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왕절계로 애를 낳는 게 좋겠는데요. 제왕절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어서 아예 생명이 유용합니다. 우리 애는요? 산모한테는 큰 위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생명이 유용합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수술은. 예? 수술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아예 생명이 위험하다니까요? 잔인하다고 말해도 좋아요. 차라리 잘 됐어요. 걘 아무도 원하지 않은 생명이에요. 전 아직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요. 그냥 놔두면 아이가 위험해요. 그건 제가 바로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최은이만 무사하면 돼요. 우리 최은이만 무사하면 돼요. 우리 최은이만 무사하면 돼요.